안녕하세요. 공학박사 양재호입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교통과 도시 분야 전문가로서 각종 수험소를 쓰는 책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그 책을 출판하는 출판사의 사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식기업을 운영하면서 1인 지식기업이라는 업의 형태를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도시 교통 분야의 전문 지식은 물론이고 1인 지식기업의 구체적인 운영방법도 말씀드려보는 기회를 가져보고자 합니다. 1인 지식기업은 일과 나 자신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분리시켜서 시스템이 일을 하게 하는 기업 운영방식입니다. 아직은 우리나라에는 생소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를 하고 자동화나 인공지능 시스템의 도입으로 사람의 힘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을 기회로 활용하는 사람만이 극적인 이윤을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터넷과 이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1인 지식기업이야말로 요즘 같은 세상에 가장 잘 어울리는 기업의 형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1인 지식기업의 창업 및 운영 노하우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인 지식기업의 지식뿐만 아니라 제 전공 분야의 지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분야의 자격증 취득이라던지 운전면허부터 각종 운전 자격증, 교통 및 도시 분야의 국가 기술 자격에 이르기까지 보다 쉽고 빠르게 지식을 전달해드리는 소통의 채널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나날이 커가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 영상 소개글에 있는 양재호 네이버 인물 검색 링크를 눌러보시거나 그냥 네이버 검색창에 양재호를 쳐보셔도 쉽게 제 정보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유익한 정보 많이 공유할 테니까요. 우리 구독자분들 자주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